따뜻하게 굳어가지고 죽어 있어 지금. 죽어 있어요? 치료해야 돼.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먹네. 의술을. 부쳐드릴까요? 그래. 한국에서도 손빨래 자주 하세요. 한국에서는 다 세탁기가 해주니까. 열심히 다해 빨래하는 모습에 아지런히 널려있는 빨래들을 보니. 정글맘 자격 충분. 식재료 손질도 꼼꼼하게. 거기다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걸 보니. 이 정도면 원조 정글맘 시윤씨도 울고 가겠는데요. 그냥 어디올까? 식욕을 부르는 3단 먹방 리액션. 이거 다 볶아가지고 여기다가. 맛있어? 맛있어. 정글의 먹방 여신 박보영을 위협하는. 먹방계의 라이징 스타. 얘를 잠기면 안 풀어져요. 이거 백만족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. 그 뒤로 가면. 그 뒤로 그냥 막히고 매달리고 있는. 아 뒤로? 그렇지. 한 번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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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. 아 그렇지. 이렇게 많이 누리지 않은데. 지금 그래도 지혈을 해야 돼. 아 왜. 여기다. 그 조심해야 된다니까. 제가 이렇게 삶은 걸 잘 잊어먹어가지고. 어 이거 뭐야? 엄마 나 어떡해. 야. 나 잡았어. 나 어떡해. 안 돼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동화밴 잡았어 나 어떡해 얘야 동화밴 잡았어 동화밴을 잡다니 세상에 얘가 나 잡은거 같아 나 잡았어 잡았어? 나 잡았어 두껴져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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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나 못 열겠어 여기다 너 잡았네 내가 잡았어? 야 놓친다 놓친다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잡았어 좋았어 괜찮아 재호야 이모만 해냈다 아무튼 뭐라도 잡았으니 정글 여전사도 인정 과감히 그냥 까맣게 있어 깨끗이 신기해 신기해 아니야 여기 이럴 수 밖에 없어 절 Top 슬토ROD 뼈뱀 끼는 게 나 what I like 콧구리 나 머리 중 이걸로 인해서부터 연기를 못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고는 정글 여신 오지은 당신을 이대 털털 여로 인정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사랑스러움과 무한 긍정 에너지로 행복을 심어준 히말라야의 홍일정 오지은 씨가 있어 정글이 더욱 빛났습니다 처음으로 멋진 오지은을 발견한 곳 되게 후회하지 후회하지 너무 힘들지 늘 오빠들이 그랬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었어도 그것 때문에 느낀 게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너무 좋았어요 평균 연령은 낮추고 평균 체력은 높여주는 싱싱한 청량제 정글의 막내들 정글의 음유시인 진운 파축류를